베너서가, 베너서가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어제... 어우야, 부따야. 역시 실드맨이야. 결국 아라곤 하드캐리야? 명성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내꺼져 올래? 알았어, 넘겨 빨리 뭐해. 모건 부상? 저런 애들, 저런 밥, 저런 먹이들도 이제 업글 해줘야 되나? 아, 좀 그런데. 11 A, B에 달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진행이 됐으면, 40분 만에. 40분 만이라고? 아, 진짜 오늘 뭐한거냐? 오늘 통편집 해야겠는데. 아... 아, 진짜 편집해야겠다, 이거. 아, 제가 아침에 뻘찌타느라고, 진행을 못한 관계로.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네요. 아까 그... 저번 시간에 졌었던 전투.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겼습니다. 도끼를 당신에 거뒀다. 네가 이 동맹을 깬 것이다, 인간. 인간과 바르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종전체를 죽일 생각이냐? 다신 들어오지 말고 빨리 나가라. 라고 합니다. 아, 너무... 막했어 게임을... 편집한... 편집된 부분을... 아, 너무 막했어. 비몽사몽으로 그냥. 스킬 한 번씩 시험해 봤거든요. 어, 이제 법사 전기 스킬 들어가는 판정도 알고. 대학선이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야 되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나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것 좀 가지고 나왔어야지. 멍청아. 아유... 바보들. 설마 여기서 더 진행할 줄 몰랐어. 망했어, 난. 아이보 레벨업 가능? 다 지금... 죽지 못해서 하는구나. 참... 다 지금 개작살났잖아. 아이보 가능? 아... 쟤는 왜 파티에 아직 남아있어? 넌 얻었다며. 버그잖아. 나 어차피... 15 필요하니까 뭐 어떻게 되지? 없어있는 게 어딨냐. 너무... 안 읽고 막 하다가 번개를 썼는데 갑자기 같은 편이 막 전멸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 알게 됐어요. 전멸하는 거 아니냐? 여기다가 굶어서 밥도 보충 안됐어, 나. 밥 좀 사서 올걸. 어어... 아직 보급품 하나도 없었는데? 하... 다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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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음식 아무것도 없어. 음식 아무것도 없어. 음식 아무것도 없는데 뭐... 와서 뭐 할 건데 어쩔 건데. 음... 이거 사람 죽여서 자아먹나봐. 캐러벨을 볼 수가 있었다. 저기도 이제 발을 투성... 들이도 투성일 텐데. 어 뭐야. 누군가 해야 했네. 벨로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네. 아... 그래. 아... 아... 드레지 똑똑하네. 드레지가 양동을 펼쳤네요. 너 좀 알아보아. 싸워주면 안되냐. 조금이라도. 인간보다 셀텐데. 저리 늙어도. 하... 다내하게 합류하겠네. 음... 드레지 죽이는거 좋아하는 전소들을 가지고 있다. 식량 49 좋구요. 한 6일치 식량이에요. 무려. 신명성. 이거는 모이전 한번 때려야겠다. 안되겠다 이거는. 어... 할아버지를 파업시켜줘야지. 시간이 좀 아깝긴 한데 어차피 통편집 할거기 때문에. 아침에. 참... 오 있네. 레벨 되네? 뭐 지금 몇이야? 20이지. 아이버를 업할지. 아이보도 17이라데. 아이보가 세다 그냥. 어이 세네 이 아저씨. 승급이 안되네 근데 왜? 어. 아 포인트가 지금 있구나. 왜? 왜 있죠 포인트가? 어. 뭐야 아이보 왜 이렇게 세냐? 하핰. 왜 이렇게 세냐 너? 어 아이보가 팔이 잘려서. 포지션이 바뀌었네. 근데 더 세졌어. 오해 파괴 피해를 좀 밀어냅니다. 헤엥. 너무 좋아졌다 아이보. 어 아이보가 역대급으로 세졌는데? 어 실드 16에 힘 17인데. 노력 3에다가 실드 파기 2야. 아 3이야. 너무 세졌어. 넘사벽으로 세졌는데? 3레벨인데 지금? 이건 힘 몰빵 해야지 노력해가지고. 아 이러면 아이보를 주자. 어. 너 레벨업 하고 싶어? 어 꿈 깨. 주제도 모르고 레벨업이야. 힘 제게. 가자! 아이보 몰빵이다. 아이보 16이라서 먹일 수 있을 거야. 11, 16인데. 아이보 두 개 다 찍어주고 싶은데. 실드 깨는 거 빼고. 아이보 너무 불쌍해졌어. 깨뚫. 여기다. 법사. 실드 올려주고. 좌요. 노력이. 의지력이 하나 깎인 거 같은데. 그게 착각인가? 2. יף. 가입자. 너 바르는 커서. 뒤까지 안깎아? 아 그렇네. 에이. 실망이야. 대각선인 적들에게 쓰면은 어 이렇게 지금 돼있죠? 그럼 여기까지 지금 다 맞는 거죠? 여기 맞고 여기도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고 내 계산이 맞을 겁니다 아마 가자! 보여줘! 번개의 힘을! 어 왜 그렇게 밖에 안 맞아요? 너무 치사하잖아요 일단 얘 죽여 강하다 강력하다 경험치 배웠고요 하는 게 없네 쟤는 그래도 12밖에 안돼 18 너 할 수 있는 거 없다 너는 죽어야 돼? 어차피 모이전에서 안 죽기 때문에 너 없네 지금 포인트 좋아 좋아 아 너무 지금 아들이가 안 맞죠 지금 여러 의미에서 너 할 거 없는데? 얘네라도 좀 어 그래 좋아요 신도 올려줬고 넌 죽으면 돼 어 너는 지금 레벨업 할 짬이 아니야 무겁다 쟤 죽여야 된다 어 얘 까두고 다 네가 원킬을 내기 위한 어 야 16이랑 10이랑 원킬 비교하니까 너무 압도적이다 야 어 헉 헉 헉 그건 아니지 16 15 아 못 봐줘 아무것도 못해 노력 한번 해봐 저항 엄청난 거 보소 왜? 왜 이렇게 약해졌어 너? 뭐야? 저게 무슨 능력이야 이거 뭔 능력이야? 듣도 보도 못한 능력인데? 너는 너는 아냐 뭐해 화면 왜 내렸어 너는 어떻게 15까지는 되잖아 14잖아 1회를 좀 까봐 할 게 없다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약해졌지? 뭐지? 배짱 튕구고 죽어도 운명이여 어우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16 아니 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약해졌잖아 이게 왜 이렇게 세지? 뭐하는 놈이지? 아 그냥 능력의 차원이 다른데? 내구도가? 두 배는 순탄한데 그냥? 야 야 너무 넘사잖아 13 데미지 안 들어가면은 너는 마감이야 어 어 다행이다 들어가죠 승급 어 좋아요 승급 먹었으면 됐어요 목적이 승급인데 뭔지 몰라 돌아와서 준다 뭔지 몰라 돌아와서 준다 너는 능력만 쓰면 돼 그렇지 좋긴 하다 어 제대로 된 딜러 하나 있으니까 게임의 양산이 확 변하죠 얘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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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지 아 14 야 얘는 체력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이 나왔어 지금 저 없지 할 수 있는 거 어 얘로 쏴봐 어 얘를 노린다고? 일단 겸치 맥이고 음 맥까지만 먹고 빠지자 명성은 증가를 안하죠 모의자 아니라 같은편 줄이고 명성 증가하면은 미친놈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박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폭발적인 성장력 감동적이구만 와 이걸로 19까지 드디어 이제 거인팀을 따라잡았어 아이바의 전투력으로 이렇게 빅엿을 매기는 했는데 사기를 신경쓸 때가 아니다 끔찍한 사기로 가야돼 지금 사기가 높을 수가 없지 어 드레치들한테 아군다 포위됐지 우리만 도망쳐 나왔지 뱀장어 있지 어 이거 빨리 가죠 어 시간이 아깝네요 근데 이게 번개가 전도되는게 제한이 있나봐 여러 명은 전도 안되고 그게 너무 대충 써놨어 그냥 대학선에 있는 저한테 이어서 맞는다고 써놨어 아 나 맞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지 나는 너무 아파한다 우리 애들 구르머 부상 5일인데도 억센 거 보소 위험한데 좀 좀 좀 심한데 잠깐만 잠깐만 얘네 뭐야 아이 좀 심한데 오반데 왜 이렇게 세냐 한 대 다 모일 수 있냐 아 잠깐만 어 이거 잠깐 잠깐만 얘기해주세요 많이 심한데 이쪽 라인 12, 14 여기다 너를 뭐하기로 줘 어느쪽이 먼저야 어느쪽이 먼저야 얘가 먼저라고? 그건 아니죠 아 야 그건 안되지 아이 자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일단 건너와 어 건너와 얘라도 일단은 어떻게 제압을 해봐 어 쟤도 번개 맞추면 되니까 아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쟤는 안 돼 쟤는 쟤가 메인인데 쟤를 제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 넣기에는 좁아가지고 뭐 때릴 수도 없고 음 아이바만 있으면 돼 아이바만 운전하면은 다 죽일 수 있어 어느쪽이 먼저 시작하는지까지 보여줘야 돼 그래 내가 좀 알고 싸우지 아이바 지금 데미지 18이잖아 노력치 박으면 19죠 그러면 이제 원거리 한 방이죠? 원거리를 한 방인 상태로 싸워야 되는 건지 근데 실드 20은 너무했다 야 인간적으로 번개로 까야 돼 쟤네는 쟤네는 번개를 아웃시키고 천천히 죽여야 돼 여기서 싸우는 게 낫겠죠? 아이바만 배치를 두고 원거리 제압하면서 여기 애들을 농락을 합시다 이렇게 번농을 딱 해줘 일로 가서 블록... 블록킹 역할을 하고 더블샷 맞출 데가 없는데 어 아 더블샷을 맞춰야 되는데 되냐 일로 갈 수 있냐 최대한 까봐 어 이거 그냥 소모전 내면 안 되고 한 방에 하나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지금 손해가 큰데 알랬냐? 와 여기까지 가도 안 돼? 아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다 야 그러면 너 죽어야겠다 야 어 하시는 게 아예 없다 야 잡졸들이라도 좀 어떻게 해봐 얘네들은 한 방인데 솔직히 얘네한테 아 다행이죠 어 이렇게 턴 멀었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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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실드 채워주는 역할도 해야되고 대학선 없죠 지금? 얘 얘 맞춰야겠다 안 되겠다 야 쟤는 어차피 죽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12고 얘네 까두고 그래 걔 좀 죽여봐 그래 그래 한 방 다음 누구야 쟤야 쟤면 괜찮지 어 너 왜 시비니? 됐어 어 강하다 어 어그로 분산 됐죠? 어우 야 왜 이렇게 쎄 얘를 거르기에는 너무 강해 얘는 솔직히 얘는 좀 아껴두고 싶어 너는 해줄게 있어 아 너 이렇게야? 능력? 일단은 실드 받으면서 전장을 옮기면서 기회를 더 줘 애 킬 보다는 지금 낫지 쟤가 다음 얘지 아 쟤를 갈고 놔야 돼 12야 지금 음 아 이거는 아예 빼버려야 되나? 아니야 그냥 때려 맞아 운명이야 별 수 없어 죽여 얘를 까놔야 돼 배짱 튄거 얘를 먹이로 주고 계속해서 뭔가 까야 돼 11 아 너무 아픈데 오우야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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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바죠? 양아치네 진짜 미친거 아님? 저 녀석 저 녀석 저 녀석 저 녀석 저 녀석 노려 어 양념 다쳐놔야 돼 지금 실드 너무 지금 스펙 차이가 커 너 어떡할 거야? 할 수 있냐? 깨뚫게 안되지 지금 되네 각이? 아 근데 지금 쓰는게 의미가 있을까? 너는 고기 방패해 너는 하나의 고기가 되는 거야 아 얘를 가까워서 지금 못 때리네 아 뭐했냐 뭐했냐 나 자 얘 까놔 하아 한방 아니지 어어어어 괜찮고 밀려졌는데 실드가 올라갔어 대학선 한번 A킬 맞겠어? 어 넘어와 혹시 모르게 여기다 써봐 대학선 되죠? 계획대로 모든건 계획대로 번개 아 A킬은 돼 아 A킬은 능력으로 싸우는 애 아니야 아 제발 너 그거 쟤 그거 맞으면 안되는데 6에 12 12가 너무 아프다 야 옛 턴인데 쟤 다음 이거 터진 다음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체력 데미지 입을 거 아니야 12 12 지금 12지 노력.. 노력체 없지 아 의지력이 여기서 까이는구나 상기가 낮으면은 아 그래서 의지력이 없었구나 갔다 까 아 2나 먹었어 아 미쳤어 사먹었어 야 아웃인데 사면은 야 사면 아웃이야 그냥 애 죽여 일단 아 아깝긴 한데 어쩔 수가 없다 저는 실드 까기 인형이니까 아 근데 쟤는 다운되면 안되는데 아무리 아이바가 딜이어도 전략은 좀 아닌데 배짱 튕고 원거리 하나 제압 헤엑 실드 까기 인형 가버렸어 의지력 없지 의지력 없지 지금 의지력 없는 너는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거지 아 쟤는 죽여달라니까 왜 다른 애들 노리고 난리야 졌잖아 이러면은 졌어 진짜 졌는데 나? 어 졌어 아 왜 여자 쟤를 안죽이고 다른 애들이랑 넘어오냐 이거 좀 오반데요 쟤를 죽이면서 턴이랑 이제 좀 엇갈리는 동안 내가 이제 다른걸 노리는 그런건데 아 안좋아 너무 강해 적들이 지금 너무 넘사야 너가 지금 할게 없어 이 게임에서는 너는 그냥 먹이야 애킬로 지금 할게 없어 하나를 잡는데 두 터를 쓰면 안되고 하나로 실드를 까고 단 하나를 죽여서 아 그냥 아웃을 시키는걸로 하자 그럼 이렇게 하자 아까 그 빌드에서 너가 실드를 깔 수 있는 위치로 가고 너가 얘네한테 딜을 넣어 얘네랑 안싸울거니까 너는 너는 실드 얘네 둘은 실드 역할 얘는 이제 안싸우는 적들한테 번기 꽂아서 바오 만들기 전장을 위로 보내는게 낫겠지 여기다 배치해 그냥 어 넌 할 수 있는거 없는데 넌 그냥 죽는게 도움되는데 여기가 자 어 너도 일로 보내서 어 이렇게 하자 나누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 몸이 하나 부족하긴 한데 몸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야되네 자 가자 너도 어차피 실드 까는 용도로만 쓸거고 어 12-12 한 대만 버텼으면 됐어 많은거 안 말해 한 대만 버티면 돼 19 원킬 원킬 내 원킬 내 원킬 내 좋아 하나 아웃 얘 아 그걸 얘한테 여기 여기한테 잠깐만 그건 좀 그건 좀 심한데 얘한테 번개 써버릴까 갓 죽으라고 아니야 그건 너무 양아치야 얘 맞는거 아니지 그치 일단은 깎고 어 얘가 너무 문젠데 쟤는 좀 쟤는 휴머니즘이 안 느껴지는데 좀 좀 심한데 야 아 써 빨리 뭐하는거야 3 우리 실드 까기 인형 위험하죠? 모든건 아이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어 어 너는 그냥 얘는 그냥 탱커랑 바꿔 써야됐어 내 생각에는 난 지금 존재 의미가 없어 쟤 왜 절로 가냐? 너는 까나 어 까야돼 곤 군덩이 까서 아이박을 봐야돼 아이박 실드 채우는 것까지 쓰고 좋아 일로와 맞으니까 저리로 가면은 5 데미지 7 데미지 좋아 데미 쎄 2대 저기서도 비벼 얘는 죽고 아 죽어야되는데 아 됐어 됐어 한턴 뺐으면 됐어 여기다 쓰면 얘까지 맞죠 어 정말 좋죠 쟤까지 맞는다는게 두칸 다 써야겠다 안되겠다 너는 그냥 무조건 써야돼 12 10 데미지 못쓰고 좋아 얘한테 무조건 확실히 맞춰 2대까지 맞으니까 쟤는 까놔야돼 그렇지 바보 둘 그렇게 해야되냐꼬? 몇겹쓰 쟤 해야된다 어 이거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쟤를 아니 얘를 해야겠다 얘가 좀 쎄구나 지금 너무 쎄구나 작업이 안들어간 놈인줄 쟤 좋아 어 너무 좋다 애킬 애킬은 그냥 꺼다놓은 보리자루인데도 이 정도야 아 너 그런 그건 좀 아닌데 실드까기 인형이어도 좋아 17 각 킬각 쟤는 열심히 살아줘야된다 얘는 까는게 좀 너무 너무 세 쟤는 그렇지 아라곤 10이 쉽고 아 쟤는 안 돼 어 얘는 아니야 어 쟤 쟤는 쟤는 실드를 까서 잡기에는 턴수가 부족해 두 턴은 써야되는데 쟤는 능력으로 죽여야돼 얘를 죽여야돼 죽일 수 있다면은 일단 넌 죽이고 아아 아아 제발요 아아 아아 형 너무 많아 얘를 날려야돼 어 너무 많아 쟤는 배짱 튕거 어 좋아 아 쟤 무시한다고 그냥 더이상 힘이 없다 얘네들한테 12 10 너 다음 누구니 쟤냐 쟤는 걸러 쟤는 7이지 3 때려야겠다 안되겠다 약..약처 시켜놔야지 혹시 모르는데 좋아 너가 블록킹을 해야돼 지금 넌 죽어야돼 블록킹을 하고 아슬아슬하거든요 상당히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쟤도 까고 쟤 무시해야 되고 아라곤 아 얘랑 얘랑 얘는 킬각이야 쟤가 문제긴 한데 얘가 문제지 얘가 문제지 가 18 킬각 이동만 된다면 넌 넌 넌 킬각 멀었지 얘도 괜찮고 아 머리 많이 쓰게 만드는데 감히 감히 이렇게 머리를 쓰게 만들어? 데미지 몇이냐 지금 12 건들면 안되지 일로와봐 아이바 무시한 각을 재야돼 아 이거 좀 아닌데 턴 날렸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닌가? 어 의외로 버틀만 했어 쟤는 걸러야돼 쟤는 버려야되고 둘 까놔 너 지금 할게 없다 야 너를 까는게 낫겠다 너를 까는게 낫겠다 하나 둘 중 하나는 이동을 시켜놔야지 내가 밥값을 딱 할텐데 일단은 7이니까 너는 뭐 할거 없어 그냥 아니 실드 까는거 잠깐만 얘 실드 까 얘 실드로 그냥 잡아야겠다 안되겠다 그렇지 죽고 어 좋아요 턴바이저 얘는 넘어올려면 시간 좀 많이 끌리죠 9 14 13 다 킬각이야 얘 빼고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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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놔야된다 와 너 진짜 턴속 많이 시킨다 엽질러진 물이여 좋아 한단 벌었고 17 아이바가 온전한게 답이죠 롤치 두개나 있고 얘는 뭐 어우야 기도해야지 쟤는 어떻게 되는 놈이 아닌데 기도해야지 그냥 먹이로 줘 어 이 녀석이 한 턴을 소비시켜 이게 너의 최대 존재 이유야 지금 실드 하나 까고 그래 깔싸막에 원킬 나오네 다행히도 얘는 원거리를 죽여야겠지 시비니까 아 좀 애매하네 쟤 다른 애들 킬각이야 건들 필요도 없어 이동시키고 이동시키고 어 너 이 의지적도 더럽게 많아요 이 게임이요? 턴제 게임임 아아 뭐야 야 한 턴만 물러줘 아아 야 한 칸 노력체 없지 아아 일단 얘 얘 얘 얘 망했네 어떻게 끌고 와야돼 쟤를 혜석이 먼저 와야되는데 일단 얘 죽여 어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얘 죽었고 필리지가 하면 안되는데 일단 와봐 잡고 암오른직다 아 맞으면 가 12레벨이 12면은 거의 가는 수준인데 아아 근데 아웃시키면 또 턴 빨리 돌고 뒤로 가서 끌어쳐야된다 이거는 아 이런 빠질데가 없는데 한 칸만 갈래? 아냐아냐 이건 대기해 기도하는거야 어어 잠깐만 야 이거 아니야 얘를 먼저 보낸다고? 그렇게 나오시겠다 일단 얘를 바보 만들고 왔냐? 버틸만 하고 나름 버틸만 하죠 또 이러면은 아 얘가 좀 불편한데 위치가 저 퍼랭이를 어떻게 해야돼 너는 어차피 실드 까기용이니까 퍼랭이 실드만 까면 돼 퍼랭이 실드 까고 선폭만 때리면 된다 이러면 이긴다 필리즈보드만 막으면 돼 구 구 깔 놈 없죠 지금 이 녀석뿐인데 죽여 빨리 오냐? 한방이냐? 한방이라도 내가 선방치면 이겨 그렇지 오죠? 이겼죠 이러면은 14 5 그리고 2턴씩 돌아도 실드 까는 속도 생각하면은 이기지 난 다음 턴 이제 죽이면 되는데 좋아 이렇게 0원까지 불태서 싸워야되나? 다 다운됐잖아 아 큰일났네 나 이거 어떡하지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냥 싸운건데 너는 무조건 이제 5랭 찍어야된다 너무 강하다 파란알 잃고 더 강해졌어 모든 방위를 후퇴하고 있다 안 쫓아갑니다 이거 돌아가는 시간을 생각하면은 대기하는게 낫겠다 이거는 음 뭐 이렇게 많이 죽었니 와 와 됐다 어 찍을 수 있다 오랭크 야 이거 오랭크 찍으면 말이 많이 바뀌지 15명성을 먹었는데 말이 많이 바뀌었지 아 이봐 너 그렇게 무쌍했는데 설마 안됐냐 명성? 어 됐지 당연하지 얘가 답이다 너가 미래야 20 데미지 확보 실드 하나 더 어 실드 하나 더 오케이 아 이거 이거 고민좀 했다 하 저거까지 가면 안돼 아이버는 무조건 이제 모두의 보호를 받으면서 극딜 넣어가지고 다 죽여야돼 가자 가자 언제 도착하니 언제 도착하니 끔찍한데 끔찍한데 내가 너무 많으셨어 이거 어려움으로 하니까 진짜 어려워 어려움으로 하면 어렵다는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거 나 이제 명성 쓰는 것보다 밥 파는게 낫겠다 어 이 좋은걸? 이렇게 좋은걸 판다고? 미쳤나 가자 이동해 아 아이버 몰빵해야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이바 아이템 바꿔줘야돼 아이바는 무쌍형 아이템으로 바꿔줘야돼 저쪽 거인팀꺼 왜 거인팀 아무도 합류를 안했냐 얘네꺼 주인공이야 그냥? 아 당연히 합류할 줄 알았지 거인팀 아이템 아무것도 없네 시어프랑력 체력 2배 데미지 파괴 3 어 잠깐 파괴 3이라고요? 자네가 지금 이거 낄 군번이 아닌거 같은데 20이네 이러면 23이네 데미지 아 나 이걸 이제 알았네 좋아 23 23이면은 다 죽는거 아니냐 그냥 갖다대면은 지금 실드 제일 높았던 애도 체력으로 바로바로 데미지 들어가네 떠나자 귀찮게 하지마 빨리 가야돼 지금 다 뒤지게 생겼어 지금 사기 떨어진 것 봐 사기 신경쓸게 아니네 나 사기 신경쓰느라고 보급도 하고 막 쓸데없는 짓 다 했는데 다 무의미했어 할 줄 모르면 어려움으로 하면 안되나봐 보통 어려움 두개밖에 없었는데 아싸 명성과 식량이 걸어 들어왔네요 스스로 그냥 감사하지 어떻게 애킬 보내자 너 언제 합류했냐? 어 애킬 로 몸 대면서 튕겨내 아 근데 튕겨낼 수준은 아닌가 지금? 이렇게 가자 그럼 어 루크가 뒤로 빠지네 이거 얘 얘 필요없어 어 이렇게 가자 좋긴 한데 지금 저 녀석이 그 좋긴 한데 를 감당할 수 있는 녀석이 없다 12 11 12 어 한방이야 얘네들 아이 봐 결정라인부터 녹이고 오자 이게 맞겠다 한방이지?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뭐야 왜? 23 아니야 나 파괴 올라가서? 파괴 뭐야 파괴가 뭔데 아 실드 깨는게 파괴야? 아 아 아 보통도 있구나 됐어 아 아 그렇네 실드 깨가 파괴겠구나 이거 줘야지 그럼 전사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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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야 아 아 아 아 뭐해 뭐하는거 정신차려 대화는 좀 나중에 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무 심한거 같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실드에 18에 이거 올라가는거 생각하면은 어 효율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좋아 더 얜 진짜 먹이다 얜 진짜 먹이다 전체 줄까 얘 그래 전체 줄자 어차피 얘는 뭐 직사하는 것도 아닌데 뭐 구르머가 쓸모가 좀 없네 구르머가 오히려 아 구르머는 실드 깨이가 산대 데려가 실드도 높고 아 왜 대화 안하니 아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운우프 이게 왜 자꾸 돌아다니냐 자 흐릉 사슬을 잘 쌌냐 도갈이 깠구요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나선 알아 도적단 나한테 보급품과 많은걸 보충해줄거 같애 뭐야 닭을 훔쳐갔다 위원회 만들어 야 뭐야 어디서 도적단 왜 안와 랜덤 및 가면 돼 이거? 아 나중에 나오겠지 대체 언제 도착하는거냐 이렇게 멀었어? 그냥 싸워서 이긴 다음에 진행할걸 우리 건너가 영혼을 불태운다 진짜 거인 지금 또 있나? 또 나오나 나중에 둔돌이 신석 도전까지 완료 둔돌이 신석 도전까지 완료 한 사람대로 오는거냐? 한 한 한번 싸워줘야지 내가 이제 명성으로 좀 관리를 할텐데 아 왜 인카운터가 안됐어 적들이 사기상승 같은거 필요없구요 적들이 안나왔어 도적단 왜 안나와 나오라 그래 빨리 아 큰일났네 큰일났네 도적단 당연히 나올줄 알고 그냥 들어간건데 먹을거를 찾아봐 이제 나는 굶으면서 가야돼 어 이거 이득 보는 부분 아니냐? 루크 빼버릴까? 원거리 실드 까는거 좋긴 한데 드레치다 이쪽 라인부터 파자 어 좀 많긴 한데 어떻게 들어갈지 랜덤이고 얘가 너무 무서워 저 녀석이 문제야 대학선 각이죠 세번째고 여깄어 여깄어 어 쟤 다음 쟤야? 그 다음 세번째야? 어 나 잠깐 그건 좀 아닌데 세번째는 좀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세번째는 루크는 일단 실드 까기용이니까 얘부터 해야겠지? 아 세번째부터 합류하면 얘도 위험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실드 팔 까구요 실드 팔 까는건 진짜 세다 좋아 헤엥 미친 게임 이씨 야 한방이라고? 와 저걸 걸어들어와서 죽였단 말야? 됐어 법사탄 빠진다고 생각해 우리 실드 까기 인형 권역 필요는데 에이뀔 잘 넣어놨다 나 진짜 신의 한수다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이거 오오옹 하... 하... 야! 너 오지? 오면은 쓸만하다, 야! 어그로 끌고 죽어 너의 존재 이유야 쳐내지지 말고 오오오 에 놓고도 실드까기 인형이 돼버렸네 12 13 12 12 13 12 13 19 9 9 12 9 8 18 19 킬각 너 안나고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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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누구야? 쟤야?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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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대 다음 누구야 쟤야? 쟤는 거리 안되고 뭐하는 플레이이냐? 난 고마워하면 되나 쟤 가서? 아 쟤 죽일걸 아 됐어 시비가 더 아파 죽이고 야 얘 너무 강하다 지금 모든걸 해결해줄거 같다 딱 느낌이 힘이 구원자야 이거 좀 위험한데 솔직히 말해서 배짱 한번 튕겨 이렇게 좁혀놓으면은 얘는 못 때리죠 적어도 얘를 얘만 지키면 돼 잡았고 어 좋아 루크보다 먼저 돌아오게 턴 좋아 아 잠깐 고민좀 해야돼 이거는 너가 돌아가는 사이 애들을 좀 봐 아 얘가 있네 그럼 못가져 어 가면 죽으니까 쟤 하나 얘 얘 까놔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이 적 쓰면 안돼 까두고 일단 약차 시켰고 아직도 아직도 좀 쎄구나 까고 어 저 이제 킬가 약해졌죠 얘냐? 아니지 제 킬 때려야지 어 손 줄여줘야지 너를 먹이로 줘야돼 어 구르머를 먹이로 줘야돼 길막을 시키면서 이게 답이다 버틸만했죠 버틸만했죠 심히 버틸만했죠 아니야 너를 바리게이트로 줘야돼 얘 죽여 어 저 녀석을 안죽이는건 너무 위험하고 그렇지 아 각이 안나오네 쟤는 4밖에 안되서 의미가 없는데 얘는 오히려 일로가면 방해될지도 모르고 일단 까놔 그렇지 어 그렇지 잘해주고있어 7이라고? 10일의 데미지로 쪼금이라도 까버려 쉽고 이럼 한대는 버티죠? 그건 아니야 이겼다 이겼다 이거 지면 안된다 그렇지 얘만 얘만 튄거나 그렇지 달래들 원샷이야 16 죽어 아 이거 필리지 너무 빨리 오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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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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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아직 모른다 아 너무 빨리 오긴한다 이거는 버텼다 어떻게 버텼냐? 왜 버텼냐 어떻게 버틴거야? 다음은 내가 먼저 필리지죠 이러면은? 너한테 죽고 그렇지 뒤졌다 너는 선빵 필승이여 죽어! 20 데미지 이명성 벌써 끊을 때가 됐네요 조금만 더 하자 아 법사 한번에 죽어서 좀 식겁 했는데 됐어 잘 풀렸어 이거 내가 상대서를 모르니까 먼저 이거 포진을 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상대가 언제 먼저 돌아오는 줄 알면은 내가 대각선 각을 먼저 볼텐데 각도를 잘 예쁘게 잡아서 저 의외로 저 법사가 별로 안 쎄 아 진짜 땅을 덮게 됐다 노인을 하나 모셔왔다 아 왜 기껏 왔더니 이런거냐 의지삼 기껏 뭐 하루로 오면은 꼭 이제 별거 아닌거 판이야 아 10%로 시력공격 회피라고? 필요없어 그런거 의지 아니야 사자 어 그래 사 이명성이면 살만해 다른거 다 보급으로 돌린다 보급에 제한이 있군요 이거는 요런애들 줘야돼 한번 버텨줘야돼 액키리 줘야돼 액키리 더 세긴하다 야 인간인 주제에 인간인거 생각하면 조금 센편이네 한턴이라도 버텨서 액키리는 써야돼 써야돼 액키리는 써야돼 액키리는 한턴이라도 밀어줘야돼 저 미는거 너무 좋아 인간적으로 제가 제일 도움 돼 1레벨인 애들 중에서 너무 좋아 체력 3씩 막 2명씩 까버리면 2명만 까도 이미 본점 뺀거야 괜히 액키리가 아니구만 액키리 죽였으면 어쩔 뻔해서 아까워서 1레벨의 스펙이 아니야 3레벨 정도의 스펙이야 저 능력 하나만으로 능력 많이 찍으면 엄청 쎄라나 아 근데 솔직히 저 능력은 쓰면 좋은거지 뭐 못쓸 기회가 많으니까 뭐가 문제야 빨리 가 지금 저딴거 할 때가 아니야 빨리 가야돼 뒤지게 생겼어 지금 거인팀은 나오지도 않아 식량 보충하는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동료들 버리면서 가는게 나을거 같애 스펙업하면서 리얼 잔류를 걸어서 온다 얘는 뭐 얘는 뭐야 얘 타고있는거야 지금 여기에? 사기 상승 이 너무 사기가 떨어져서 이정도 상승으로는 상대가 안돼 이건 아이군요 둘째가 여성도 있나요 우리가 여성들을 죽여왔던거다 그런 커밍아웃 안해도 되는데 성별 고별은 어떻게 하냐 그 돌 골렘을 애초에 성별이라는게 있는거냐 아이버 이러는데 거눌부처럼 아이버 죽으면 이제 퍽 끝납니다 게임 그냥 저항조차 안했지 난 썬드 내가 썬드를 죽인거야 나를 왕으로 만들길 원했어 난 떠났어 어 역시 보통놈은 아니었구만 음 이 아이를 어쩌죠 그녀가 물었다 말덩어리가 느리게 당신의 목을 맴돌았다 당신은 앞에 꿈틀거린 작은 흑여석 생명체를 쳐다봤다 아이이죠 지금 음 드레치 아기죠 데려가야죠 강한 드레치 병사로 만들어서 내 호의로 쓸거야 드레치 얼마나 센데 핵득한 아이템 바드린 실버 브로치 저장된거냐 나가봐 일단 나 이거 2부에도 이어서 갈건데 2부에서 배죠 오늘 편집을 하느라고 일부 분량이 한편으로 다 나와버렸어요 편집해야죠 이건 편집해야돼 너무 뻘짓했어 너무 스킬 확인하겠다고 이것저거 구경하다가 막 죽었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줄 순 없고 내가 스킬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했다는거 스킬을 너무 모르는 상태로 번개가 난 너무 슉슉슉 그냥 할라 그랬거든요 우리 편은 갑자기 다 맞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아아아아 체력 저항이야 다는거 저항 얘는 안되지 이게 필요할까? 좋아보이긴 하는데 일론은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3레벨짜리 기술이고 너 못 끼고 있냐 3레벨짜리네 어떤 의미에선 저게 더 좋아보인다 암호가 너는 파괴 파괴 너무 좋아 너가 들어라 어 너는 뭐 쓸데도 없는거 들고 있었네 이 새끼 이거 평소 때리지도 않는 놈인데 아 이거 아까운데 근데 얘 너무 약해 애키리 레벨업 시켜줄까 그냥? 구름어도 있는 마당에 애키리가 좀 그런데 음 아이템 많다나 쓸모있는게 별로 없을 뿐이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1부는 끊죠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다시 오도록 하죠